그리고 바람도 많이 배요. 이거 한국남자 신문방송이네. 이거 한국남자들이 칭찬을... 아니, 우리 무슨 약간 국뽕 분위기도 좀 타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죄송합니다. 이게 채널 똑상하긴 틀렸네, 틀렸어.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한국남자도 만나봤고 저지안언즈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어때요? 만나보니까 차이점이. 제일 구체적으로 느낀 거는 문화가 문화 차이 때문에 달라요. 어떤 문화 차이가 제일 크죠? 우리나라는 한 한국이 20년 전 느낌이에요. 20년 전 느낌? 그렇게 조금 조심해야 되고 보수적이고 네, 보수적이고 결혼 생각해야 되고 근데 제가 없는 동안 친구들이랑 연락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조금 조금...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보다. 제 10대랑 지금 10대가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그 말은 지금 조지아가... 근데 아직도 보수적이다 할 수 있어요. 한국보다 좀 보수적인 편이고 우리 한국이 조지아보다 훨씬 좀 개방적이거나 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보수적인 척 하면서 개방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이중... 이중적인? 조금 이제 부모님 앞에서 보수적인데 실제로는... 비록 호박식 가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미국 여행 많이 받아요. 유럽이랑 조금. 근데 우리나라 제 10대는 너무 싫어했어요. 유럽 여행이랑 이제 조금 뭐... 그쪽에서 오는 문화들을? 네. 그리고 근데 아시아도 아니었어요. 막 우리 뭐 무슬림도 아니고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선교책 다르면은 뭐 결혼하기 전에 남자도 여자도 하면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 맺으면 안 된다. 이런 기독교도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인식에 남아있어요. 우리 아시아권 국가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보수적이고 좀 전통적이고 그에 비해서 유럽,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유럽이나 서구 국가들은 좀 개방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살리 씨가 보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이 훨씬 더 개방적이다. 우리... 왜냐면 우리도 아직도 게이 문화도 잘 안 봤고 한국도 게이 문화 잘 안 받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가 귀걸이 끼면 더 이상하게 봐요. 염색해도 귀걸이 껴도 뭐 화장... 남자 화장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화장하면 바로 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20년 전 느낌? 요즘은 사실 화장하는 남자들 조금 한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 K-POP 때문에 이제 머리 스타일 아니면 뭐 얼굴에 화장이든 귀걸이든 아니면 옷 스타일 같은 거 그치,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한국 남자 보면 게이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남자 보잖아. 100% 게이라고 생각해요. 표가 확 난다. 한국... 그... 조지아에서는? 그래서 조금 그런 개방적인 것도 아직으로 우리는 조금 바뀌고 있긴 한데 그리고 발렌시아가 많이 아시죠? 발렌시아가 이제 그 디자이너 있잖아요. 디자이너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게이여서 옛날에... 또 깨알같이 또 나라 자랑을... 여부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보수적이면 나중에 한국인 신랑감 데려가면 부모님이... 아니, 그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몇 년 만에 너무 확 바뀌어요. 옛날에 만약에 중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TV에 나오고 흑인 남자랑 결혼하면 바로 TV에 나와요. 너무 없으니까 화제가 된다? 바로 화제가 됐어요.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중국 남자랑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도 많이 먹었어요, 여자가. 욕먹고? 제 친구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쁘고 그런데 그 남자도 되게 잘생기고 키 크고 애들도 너무 이쁘고 근데 처음에 욕먹었어요. 왜 외국 남자랑 결혼하냐.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네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금방 이게 달라졌어요. 아마 인터넷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꼰대끼가 좀 있는 나라네요. 꼰대들이 많은 나라네. 요즘에 되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대만 합법도 되고 대만? 이제 펴도 되는데 팔면 안 돼. 태국처럼 안 되는데 그런 거 조금 갑자기 이상한 법이 생겨요. 팔면 안 되는데 펴도 된다. 그럼 어디서 사실 좀. 직접 키워. 직접 재배해서 키워라.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갑자기 전부가 바뀌면서 이상한 법도 생기고. 지금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냥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 대통령 여자예요 지금. 이야.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여자 살리. 살로메. 이제 풀네임. 살로메. 살로메 대통령. 여자 대통령을 뽑으실 정도는 그래도 꽤 개방적인 것 같은데. 그러게 보이고 싶죠. 한국 남자. 우리 살리 씨는 한국 남자도 봤고 조자 남자도 봤잖아요. 둘이 비교를 하자면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각기 있겠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인 중에 한국 남자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반이에요. 잘 결혼하고 잘 사는 여자도 있고 아니면 이혼해서 애기조차 남자가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기를 여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자 가지고 가면 여자가 더 편하지 않나? 여자는 이제 여자들이 조금 달라 그런 거예요. 내 새끼 이런 것들. 아 그런 게 또 있어. 한국 남자는 조금 더 여성스럽다. 여성스럽다. 좋은 점이 없네 그러면. 샤리 씨한테 한국 남자 좋은 점이 없네. 지금 한국 남자 안 사귀죠 지금? 사귀어요. 그것도 안 좋은 점이 있잖아. 뭐예요? 데이트 한 두 번 세 세 번 해봐도 벌써 사귀자고 하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킨십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흑심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렇게 빨리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빨리빨리 사는 문화 속에서 빨리빨리 헤어지고 사귀고 이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흑심을 품고 있답니다. 한국 남자들이 좀 더 음흉하네. 조지아. 조지아 남자들보다. 조지아 남자를 만나면 결혼할 의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거에 좀 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일단 사귀자고 한다. 그리고 그 사귀자는 말 속에는 흑심이 숨겨져 있다. 확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없고 나한테 빨리빨리 스킨십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 좀. 그냥 자리 참는 것처럼. 명심합시다. 먼저. 지하철에서 자리 참는 것처럼 다른 남자 못 함께.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일단 자기 소유하려는 일종의 그런 거. 서로 알아가지 않고 바로 내 거다. 이렇게.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한국이 워낙 스피드한 시대다 보니까 뭐가 이게 좀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런 만남보다는 좀 빨리빨리. 그리고 바람도 많이 패요. 이거 한국 남자 신문 방송이네. 이거 한국 남자 찍잖아. 아니 우리 무슨 약간 국뽕 분위기도 좀 타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죄송합니다. 채널 떡상하기 틀렸네 틀렸어. 아니 왜냐면.